이렇게 연주했던 오른손은 살짝 아주 간단하죠 대충 이런 걸 16비트 엇박 스네어드럼 리듬이라고 하죠 이 리듬을 연주를 하는데 자꾸 왼손이 부딪혀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런 증상을 호소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몇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내가 왼손을 좀 과도하게 들고 있지 않은지 생각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까지 든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부딪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햇을 때리고 다시 올라가는 타이밍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해진 높이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치고 살짝 올라간다고 쳐요 만약에 고정된 상태라면 왼손이 당연히 여기까지 올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당연히 부딪히겠죠 여기 이상 올라간다면 그렇지만 실제 연주에서는 하이햇이 조금 더 올라간 상태가 되죠 그리고 치고 올라가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이 여유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는 일단 이 정도 한 이 정도 높이 선에서 높이 상한제를 한번 더 볼게요 이상 올라가면 무조건 부딪힌다 여기까지 된다 라고 한다면 이 이상 들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과하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딪히죠 이건 물리적인 거죠 물리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손을 그냥 이 이상 들지 않는 게 첫 번째 해결점이 될 수 있겠죠 꼭 이렇게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쨌든 연습하실 때 그냥 적당한 높이로 한번 들어보시라 뭐 엇박이 문제니까 백비트를 좀 더 들는다고 하더라도 아 이거 좀 어렵네요 어쨌든 가상의 높이를 설정하시고 얘를 너무 들지 않게 이런 식으로 너무 높게 들면 당연히 부딪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부딪힙니다 뭐냐면 이 왼손 엇박을 고스트 노트로 때리면 절대로 부딪히지 않겠죠 고스트 노트가 뭐냐 들릴듯 말듯하게 작게 연주하는 노트를 고스트 노트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때리는 거 엄청 낮게 때리죠 그럼 높이 안 들죠 그럼 무조건 부딪히고 싶어도 부딪힐 수가 없습니다 백비트는 고스트로 하면 안 되니까 세게 때리고 이렇게 연주하면 절대로 안 부딪히죠 일단은 요 방법을 또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그 강의에서는 고스트 노트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일단 요거 보시면 왼손 엇박은 기본적으로 모든 패턴을 고스트 노트로 연주하면 좋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고스트 노트를 연습을 해본다면 굉장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모든 왼손 엇박 패턴은 다 고스트 노트로 하면 된다 예를 들어서 리듬 트레이닝 시스템 19페이지 이 볼륨이 19페이지 참고하셔가지고 다 보셔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 넣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엇박이 나오는 모든 부분들 혹은 모든 패턴들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패턴이든지 간에 요런 식으로 고스트로 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 16비트 엇박을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은 부딪힐 일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너무 높게 들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이 엇박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높게 그러니까 고스트뿐만 아니라 조금 노말한 혹은 더 악센트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레벨로 이런 식으로 뭐 요런 식으로 표현하는 느낌도 있죠 고스트가 아니더라도 락이라든가 좀 강하게 할 때는 또 요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럴 땐 높이 들어야 되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높게 들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다음은 연습하다 보니 자연스러운 건데 물어보시니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타이밍에 잘 맞게 잘 맞게 뭐랄까 비껴주는 거죠 타이밍에 맞게 그러니까 얘가 내려오는데 늦게 올라가면 안 되고 얘가 올라가기도 전에 빨리 얘가 들어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적당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냥 요거는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는 거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요 타이밍을 잘 지켜줘야 된다 이긴 한데 요것도 사실 좀 안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요렇게 연주를 했다면 엇박을 한다 그리고 엇박을 내가 좀 세게 때릴 거다 높게 들 거다라고 한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죠 이렇게 연주했던 오른손을 살짝 비켜주는 겁니다 어 살짝 비켜주는 거죠 요렇게 하면 당연히 닿겠죠 그렇지만 내가 요렇게 요렇게 바꿔준다 프렌치 그립으로 또 바꿔주긴 하지만 자 요렇게 바꿔줬다고 한다면 아까 전에 요렇게 했을 때 이 정도까지 올라왔지만 요렇게만 살짝만 틀어줘도 더 올라오는 공간이 생기죠 간단하죠 저는 요렇게 연주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약간 요런 식으로 하면은 사실 하이핵 같은 경우도 뭐 같기 때문에 요렇게 틀어준다고 해도 소리가 뭐 크게 바뀌지 않거든요 물론 똑같이 내주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크게 바뀌지 않는 선에서 요렇게 틀어주고 또 하나 만약에 왼손이 뒤로 빠져있다 그러면 얘가 더 걸리기 쉽거든요 그래서 얘가 너무 앞에 가지 않는 선에서 살짝만 안 걸리게끔 살짝 더 앞으로 가준달까 어쨌든 얘 두 개가 부딪치지 않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살짝 요렇게 틀어주면은 안 부딪치죠 뭐 저는 요렇게 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또 느낀 건데 살짝 어 약간 얘도 살짝 내려가는 손목 자체도 그냥 자신 있게 들었다면 요거 엇박할 때만 안 부딪치는 게 목표니까 살짝 요렇게 내려가는 살짝 내리고 얘도 좀 틀어주면서 어 치는 거죠 네 요렇게 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뭐 본능적으로 하는 거기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핵심은 그거예요 그냥 안 부딪치게 조정해주라 뭐 그렇게 하면 간단한 일이 아닐까 생각보다 그리고 요렇게 바꾸면서도 소리에는 지장이 없게끔 요렇게 좀 피해줘라 위치를 좀 바꿔보고 좀 낮춰도 보고 타이밍도 조정해보고 약간 그렇게 그렇게 저는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요건 자연스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여담이지만 뭐 유명한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좀 한국 드럼계의 대부이신 한 분이 계시는데 약간 요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시네요 선생님 요렇게 스틱을 모았는데 아 한쪽 스틱이 반대쪽 스틱을 쳐요 때려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자 약간 좀 비속어를 좀 섞어서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지만 저는 방송이니까 야 그러면 부딪히면 벌려 비속어를 안 썼거니까 재미는 없지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죠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간단한 겁니다 자 요렇게 부딪힌다 라고 하면 하면은 떼면 되는 거고 이게 부딪힌다 그러면 살짝 피해주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아주 간단한 해결 방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끔씩 쓰는 거긴 한데 특히나 락드러머라든가 약간 피펑크 드러머 펑크인지 펑크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락킹한 펑크 있죠 그런 음악 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하는 게 저도 가끔 그렇게 합니다만 너무 올리진 않는데 이렇게 올리는 거의 끝까지 엄청 올리는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어서 트래비스 바커 라는 드러머 아주 유명한 드러머가 있습니다 그분은 요렇게 올려서 연주를 하시죠 그러면 진짜 이런 것들이 좀 파워풀 하면서도 부딪히지 않고 연주를 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 정도까지는 올리진 않지만 뭐 이렇게 해도 괜찮죠 그래서 이게 또 하이햇이 또 너무 낮다 그러면 또 더 부딪히기가 쉽겠죠 그래서 본인의 스타일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조금 올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스틱을 요렇게 안쪽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살짝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트래비스 바커 그런 분들도 좀 간혹 하시는 거는 바깥쪽으로 하기도 합니다 부딪힐 때 그리고 얘를 좀 높게 들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피펑크 스타일 이게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스타일에서는 요렇게 올리기도 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여러분들에게 맞는 적합한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힌트를 얻어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